오늘의 주식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추워요. 버스 종류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타이밍은 셰프드 웨스 서비스 스테이션 여러분,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딘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머 맛있겠다 합격 집으로 바로 가기 아쉬워서 보고 있는데 아는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돌아다닐지 모르겠네 그냥 집에 가야겠다 와우 아 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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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잠시를 뛰어야 되는데 진짜 예 엄청 높아요 진짜 엄청 높아 근데 난 잠실제이로 때월드랑 뭐가 다른데 잘 모르겠어 다 보면 다르겠죠? 엄청 높아 제 친구들입니다 너무 aids pen 너무 돼 이런 식감 이 건물이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날씨가 좋아 어젠 진짜 너무 추웠는데 이건 좀 유럽인가? 진짜 스케잇 하 shining 카이 도착 천천히 또 해 이 건물은 와우 미쳤어?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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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같아 ㅋㅋ 울양리 귀엽지? 시장에 왔어요 귀여워 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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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